엘리카로 오세요? 아니요 오늘 깻핀가요 어? 깻핀? 제형식사 획득불복을 진행할겁니다 제형식사 획득 엘리 미션 성공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맛있게 한번 고기를 구워먹어볼까요?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 점프도 하고 와서 보여줄게 맞아 소세지 두부김치찌개야 메인어디스 메인 일단 다 보여줄거야 여기 봐 쌈 버섯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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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내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지 주인공이 주인공 우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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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 소 우와 소고기야 소고기 장난아니야 우와 잠깐만 이야 완전 최고다 이거는 내가 확인해야돼 진짜 좋은 고기를 사왔는지 안사왔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겠어 우와 우와 꼬말리 이거 봐 역시 우리 촬영친구들 오케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재료들이 지금 너무 많다 우선 내가 뭘 해야되지? 잠깐만 나 알려줘봐봐 내가 뭘 해야되지? 찌개를 끓여야지 아 찌개? 그러면 꼬말리가 찌개를 끓여 알았어 불을 피울게 좋았어 자 역할분담을 하는거야 어 내가 자리를 여율로 잡아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는 불을 한번 피워볼까요 이번에 내가 캠핑에서는 진짜 기대되는게 이 미니화로야 미니화로? 어 이거 봐 어 그러네 그치 어 나 꼬마 캐릭터 봤을땐 없었는데 그니까 없었어 나도 이거 지금 처음 써보는거야 장작도 됐고 여기에 오케이 숯도 밑에 잘 깔렸고 상체로 불을 피웁시다 자 가자 이렇게인가 이렇게 키부 하는거에요? 이렇게 키부 하는거에요? 숯이 더 필요해요? 고기를 구워 먹을때는 순간에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양파는 꼬마일리 몸에 진짜 좋아 그리고 양파를 이렇게 끓이잖아 그 뭐야 단맛이 나 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양파 넣으면 양파가 기름기도 잡아준다고 그랬어 아 진짜? 나 그건 몰랐네 아 기름기도 잡아주는구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캠핑이니까 그냥 가위로 썰어 넣어 예 이거는 꼬마일리 안 맛있어 뭐라고? 무조건 맛있어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맛있어 엘리 우리 이거 고기 구울 때 사진 찍어서 꼬마 캐리한테 보내자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우리 꼬마 캐리한테 보내주자고 내가 영상 보니까 꼬마 캐리가 바비큐 먹고 싶다고 했어 캠핑은 바비큐지 바비큐? 응 바비큐? 다음에 너 안 올 수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쫄라가지고 갈거야 그러니까 꼭 내가 자랑해야지 응 蹬imoto 사냥불 우리리 아 ἀ reversal 사냥불 사냥불 우와 진짜 사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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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사냥불 아나 사냥불 섀 어 아나 어떤 것만 찍었지 бар이치 childhood 아버지 흠 아나 cop 무체 어 부채 icios 부채 구채 푸치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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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장난 아니지 꼬말리구 대박이지 고개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올립니다 이거지 이거지 흰소리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하하 어 엄청 맛있겠다 우와 이거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짜자자자 어 엄청 맛있겠다 그치 몇 번 씹으면 사라질깔이 어 딱 녹지 입에서 너무 맛있어 어떡해 역시 소금이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원래 이렇게 맛있어? 나 또 너무 나 혼자 먹었나? 자 또 나 혼자 먹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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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다 먹기 전에 오세요 이거 장난이 아니야 자 이거 너무 먹고 싶죠? 네 촬영 친구 제가 불피워드렸잖아요 엘리 예뻐요? 안 예뻐요? 제가 불피워드렸잖아요 엘리 예뻐요? 안 예뻐요? 그치? 네 헐 헐 땀이 또 필요한 친구야 아 그러면 촬영 친구 그 옆에 고기 좀 구워요 난 싸줄게 자 불피워준 촬영 친구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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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이거 재밌다 그러면 촬영 친구가 지목하는 촬영 친구만 먹을 수 있는 거 오 좋다 자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저의 내 친구 어 저 친구가 벌레 때문에 되게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했어 자 자 자 저 친구 들어옵시다 벌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음 이게 왜 인상했어 왜 인상했어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는데 엘리가 싸움을 너무 크게 준 거 아니야 응 뭐라구 너무 크다고요 너무 크다구요 어 음이래 음 진짜 맛있지 그럼 자 또 지목 지목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지목 안당하면 촬영 친구 슬프겠다 동일 인물을 지목해도 돼 동일 인물을 지목해도 돼 끝까지 못 먹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촬영 친구들 눈 봐 엄청 간절해 응 바지 화려한 친구 아 바지 화려한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그래 너 어디에다가 나타났니 저기요 저기요 이 바지 화려한 촬영 친구 놀러 오신 거 같은데 얘는 뭐야 자기가 좀 두 점 이렇게 두 점 이렇게 그래도 이 차량 친구 같이 고생했잖아 응 엄청 고생했지 텐트 칠 때도 아까워서 고생했어 안되겠다 이 친구한테는 하나 더 줘야겠다 자 오세요 자 오세요 자 응 여기 이제 앉으세요 막내 차량 친구다 막내 차량 친구 우와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촬영 친구 엄청 맛있죠 내가 먹어본 알림픽이 제일 맛있어 뭐야 아니 잠깐만 듣자 하니 내가 한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야 네 저거 제가 불러요 아니 근데 저번에 생선으로 탕수육 만들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보고도 놀란 거야 어머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해 저 영원히 유혹하지는 거 아니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친구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엘리한테 댓글을 엄청 잘했다고 많이 했잖아요 댓글 안 보셨어요? 봤는데 그런 댓글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라 그래도 요리에 대한 댓글은 많이 없었다 맞아 친구들 요리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맞아요 친구들 엘리가 캠핑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요리 아직 서툴러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버섯을 종류별로 여기에다가 또 살짝 굽는 거야 그러면 맛있게 버섯이 구워지는 동안 요리는 뭐를 하냐 뭐를 하냐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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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줘 왜 혼자만 먹어 미안 미안 함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왜 이거 뭐지 채끝 채끝 등심 훨씬 더 장난 아니야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암 냠냠냠냠 맛있겠다 내가 매번 느끼는데 캠핑 올 때는 집에서 같은 밥을 먹어도 여기서 먹는 게 맛있어 맞아 자 고기랑 김치랑 이렇게 돼가지고 음 엄청 달콤하셨네 음 엄청 달콤하셨네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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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집에 가면 왠지 생각날 것 같아 아 맞다 응? 오늘은 우리 촬영 친구 복불복 안 돼요? 네? 어 맞아요 응? 영상 보니까 막 하던데 오늘 복불복 게임은 텔레스티레이션 텔레스티레이션?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니 재밌겠다 자 그러면 몇 문제 몇 문제? 열 문제 두 명 남을 때까지 아 두 명 남을 때까지 응 자 그러면 꼬맬리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해서 둘이 이렇게 나눠서 하자 좋아 오케이 일단 밥 부셔줬어 아 뭐하지? 잠자리 복불복 시간입니다 오예이 우리 둘만 신났지 그럼 엘리가 스케치북과 매직을 준비를 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정말 자고 싶지 않나요? 진짜 자기 싫어. 진짜요. 진짜 자기 싫어. 이게 뭐야? 굿. 베이블레이드. 예! 허어! 종현! 베이블레이드! 뭐 어떻게 알았지? 난리가 높이지! 베이블레이드! 자, 여기. 이렇게 입고. 맞지? 자, 굿굿. 자, 하이파이. 예! 축하합니다. 어? 나도 내볼래. 어, 그래. 이번에 그럼 꼬마일 립. 나는 진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볼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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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이. 땡! 정답! 루시. 땡! 이거 엄청 쉽게 그랬는데 내가? 정답! 어! 뭐하나. 띵던 게잉! 와! 뭐하나! 띵던 게잉! 깽! 깽! 먼저, 먼저, 먼저! 빠드리바리에 갔다고! 아니, 저 이거. 뭐하이 밖에 생겼다! 뭐라구요? 뭐하이 밖에 생겼어! 뭐하이 밖에 생겼어! 뭐하나! 뭐하이! 고말리 잘했어! 깽!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내 차례. 진짜 알았는데 진짜 아 재밌다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진짜 재밌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 둘 셋 마! 정답! 이재희 당근! 통답! 황공주! 야! 홍길동 아니야? 홍길동? 나 안 왔는데 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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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하네 엘리가 엘리가 갔다 해서 우리 어사밤주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봐봤네 우리 같이 만나러 갔을지 그래 딱! 딱! 이잖아 이번엔 내가 낼래 그렇지 벌써 마지막 게임 두 분이서 게임하세요 아 너무 재밌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너무 쉽다 이거 둘 셋 둘 스텔라 딩동댕 예 아니 왜 몰라 스텔라 쟈라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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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이건 스텔라 캐릭터 짠 일로와 반성합시다 어떻게 저걸 보고 스텔라를 단번에 못 맞출 수 있지 항상 스텔라를 같이 보는데 스텔라한테 사과 인사 사과 영상 선지 위안 스텔라 진짜 이 친구는 울어 울어 진짜 어떻게 스텔라를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사과해 영상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넷이 꼬마일리랑 나랑 넷이 또 자야 되는데 저번에 또 같이 잤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좋아요 너무 좋지 제가 일찍인걸요? 오! 빨리빨리빨리 진짜 졸리다 진짜 졸리다 오늘은 나 진짜 그냥 바로 잠들 것 같아 나도 아 근데 내일은 기상 미션 없나? 한 명씩 있어요 뭐에요? 내일 기상 미션은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 그 있잖아 사진 보고 맞추는거 그건 또 자신있지 빨리 찬 친구들 들어와 왜 앉아 촬영친구 굿나잇 촬영친구 굿나잇 촬영친구 굿나잇 촬영친구 굿나잇 아 잠깐만 목이 엄청 많아 아 맞다 내가 갖고 온거 있어 여기있다 내가 썸머패치를 들고왔지 옆붙이면 목이 안 물려 진짜 그럼 나도 나는 꼬마일리 붙여야지 그럼 나 꼬마캐빈 꼬마캐빈 여기있다 고마워 잘자 굿나잇 아 아 아 네 네 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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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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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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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구만 해 다들 흐흐흐흐흐흐 기타 미션 시작할게요 뭐 이렇게 바로 시작해 오늘의 기타 미션은 다음 주 경제를 결정할 수 있는 만약에 못 맞추면 저희가 정한대로 가게 될 거고요 어... 지금 한 번 더 마시게 되면 레슨과 오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로와 이거 같은 팀이죠? 네, 같은 팀이고 내 갈병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트와이스! 아... 하나, 둘, 셋 레오 아니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 문제를 낸게 어이가 없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리반 하나 강호동 강호동 아저씨 하나 둘 셋 BTS 워너원입니다 워너원? 워너원? 나야나 하나 둘 셋 넷 오늘밤의 주인공은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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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올랍프 나 같은팀이잖아 하나 둘 셋 블랙핑크 시나무갑니다 용제 잘 안보여요 저 잘 안보이는데 블랙핑크 그래 제니 나알아 제니 박지성 선수님 박지성 선수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탈락 다음 촬영기는 저희가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축구사수 되게 잘생겼다 근데 이거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메시 메시? 메시 이 사진 하지 말자 이거 메시 내가 아는 메시 이 얼굴 아닌데 이거 누가 봐도 메시가 아닌데 일부러 이거 뽑았다 메시 최근에 수영이 아 내가 아는 메시 이 메시 아니에요 메시도 애기가 있는데 메시 혹시 엘리아 알아요 엘리아 알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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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아 강호도 아저씨 아가 있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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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세요 휘오빠 우리 같이 캠핑 가요 캠핑 는 끝 가자 가자 지푸루 지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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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2번 종교 arterial 지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